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22일 아침기도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렇죠? 이제 진짜 겨울인 것 같아요 추위와 더불어서 코로나도 계속해서 극성을 부리고 있어가지고 저희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출애국기 21장 12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만일 누가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이면 그는 내가 정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내 단으로 피신했을지라도 그를 끌어내어 죽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누구든지 사람을 유괴하면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를 데리고 있든지 그 유괴범을 반드시 죽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만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을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후에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닐 수 있으면 그를 친 사람이 형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피해자에게 그 동안의 손해를 보상해주고 그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남종이든 여종이든 매로 자기 종을 쳐서 그 종이 당장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 안에 죽지 않으면 그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종이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여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상처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피해 보상을 하되 반드시 재판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른 상처를 입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타박상은 타박상으로 갚아라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못 쓰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줘야 하며 만일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부러뜨리면 그는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줘야 한다 만일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라 이럴 경우 그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가 경고를 받고도 소를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였으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소의 임자도 죽여라 그렇지만 피해자 측에서 보상금을 요구하면 그는 그 보상금을 지불하고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 법은 소가 나이 어린 아이들을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일 소가 남종이든 여종이든 남의 종을 들이받아 죽이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일 약 340g을 주어야 하며 그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 소나 나귀가 거기서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은 짐승 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럴 경우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다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 죽이면 두 사람은 산소를 팔아 그 값을 반만씩 나누고 죽은 소도 똑같이 나누어라 그러나 그 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소 임자가 소를 단속하지 않으면 그는 산소로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이럴 경우 죽은 소는 그의 것이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이 진짜 길어가지고요 읽는데도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법 규율이잖아요 복잡한데 우리 법을 하시는 분들 변호사님 이런 분들 정말 대단하시다 이것도 훨씬 복잡할 건데 그걸 어떻게 하시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추력 21장 12절 36절은요 어제에 이어서 율법의 그런 규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제 2절에서 11절에 종에 관한 법을 소개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나눠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2절에서 17절에는 사형에 관한 법을 또 살인에 관한 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에서 36절에는 상해에 대한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살인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0개명의 죄, 6개명에 관련된 거죠 본문에서는 네 가지 사형에 해당한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쳐서 죽여,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또 사람을 유괴하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이런 사람들도 죽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살인을 했다고 모두 죽이는 것은 아니었어요 살인자는 고의로 살인한 경우와 실수로 살인한 경우로 나누어지는데요 실수로 살인한 자는 재단으로 피신해서 재단의 뿔을 잡고 구원돼요 그리고 대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의로 이웃에게 살인을 범한 자는 재단에 도망을 한 자라도 끌어내서 죽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살인은 매우 큰 형벌이 따르는 것 같았어요 따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고의로 죽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 그리고 또 그 부모에 대한 공경, 그렇죠? 10개 명에서 5개 명에 나와 있는 개명이잖아요 부모는 우리에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경과 순종하도록 명하고 있고 순종에는 축복이, 또 불순종에는 저주가 그런 약속되어 있는 부모님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데요 그런 살인에 대한 제가 12절에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18절에서 36절에는 상해에 대한 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두 부분으로 나누면 18절, 27절은 신체 피해에 관련된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싸움을 해요 그런데 상해를 입혀요 손해배송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죽은 경우는, 죽는 경우는 살인죄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종들을 매로 때려서요 당장 죽으면 형벌을 받아야 했고요 하루나 이틀 안에 죽지 않으면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됐다고 합니다 종들은 재산으로 취급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 임산부를 상해를 입혀서 낙태하면 그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재판관의 승인을 받아서 배상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 임산부가 낙태 이외에 또 다른 상처를 입었으면 그것은 동해보복법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타박상은 타박상으로 갚아라 이렇게 적용됐다고 합니다 또 주인이 종의 눈이나 이에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는 그런 규율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서 36절에는요 짐승에 관련된 법이 나와 있어요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우발적인 사고인 경우에는 소는 죽이고요 주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고요 그 소의 고기도 먹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가 받는 버릇이 있고 주인이 경고를 받았지만 단속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이면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주인도 죽여야 했다고 합니다 이때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죽음 대신에 보상금으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다고 하고요 소가 나이 어린 아이들을 죽게 했을 때도 소 주인에게 동일한 법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또 소가 남의 종을 들이받아 죽이면 소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약 은, 약 340g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소나 나기가 빠질 경우 구덩이의 주인은 짐승의 주인에게 돈으로 배상을 해야 하고 대신 죽은 짐승은 구덩이의 주인의 소유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가 이웃의 소를 받아 죽게 한 경우에는 살아있는 소는 팔아서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는 고기를 나누어 갖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소가 받는 버릇이 있음에도 주인이 단속하지 않으면 반드시 살아있는 소로 배상하고 대신 죽은 소를 갖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죠? 저도 읽으면서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이렇게 교유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23, 24, 25절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까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건데요 임산부가 다쳐 낙태 이외의 상의를 받았을 경우에 똑같은 걸로 보복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23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 여자가 다른 상처를 입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타박상은 타박상으로 갚아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적용해서도 안 되는 법이기도 하고요 이해도 잘 안 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것은 지나친 복수를 방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공평한 법이었던 거죠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의 기본권을 존중되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법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로 좀 생각해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거기도 한데요 그런데 제가 좀 가만히 생각해보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법들, 규율이 때로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말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나요? 특별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아니면 아주 본전 생각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본전 생각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정말 이런 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당한 만큼 당해봐라 이런 거 잊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억울할 때 내가 억울한 만큼 너도 억울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 너도 좀 당해봤으면 좋겠어 내가 그렇게 너한테 잘해줬는데 너는 그것밖에 나한테 못해? 이런 거 말이죠 내가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한테 오는 거지 나한테 이런 손해를 준 사람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갚아줬으면 좋겠어 본전 생각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당한 만큼 너희도 똑같이 좀 당해봐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 성탄절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이 좀 아쉽기는 해요 저희가 계속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긴 한데 생각해 예수님이 오신 그럼 25일 날 오셨다 안 오셨다 그걸 떠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억울함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아도 되는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억울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자마자부터 여러 가지 힘듦을 경험합니다 죽임을 당할 뻔하고요 멀리 도망도 가고요 물론 부모님과 같이 도망을 갔지만 또 자라오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공생의 사역 기간에도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죠? 자기 피조물들 사람들에게 모욕당했죠 억울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침뱉했죠 욕했죠 때렸죠 그리고 급기야는 그 예수 그리토를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았잖아요 이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을 만한 그런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억울함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나를 십자가에 달은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는 눈 이해는 이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그 억울한 가운데 예수님 그죠?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그 할 말을 하지 않으시고 대신 용서를 선택하셨고 용납을 선택하셨고 너그러움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절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용서와 용납과 그 너그러움을 그 구원함을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그죠?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삶에서 남은 삶에서 앞으로도 억울한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본전 생각나는 일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억울함을 한번 우리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이 억울함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억울함을 참으셨기 때문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 너그러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와 용납과 너그러움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고요 그걸 삶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억울할 때도요 본전 생각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억울할 때 본전 생각날 때 용납과 용서와 그 너그러움을 너희가 받은 그 용납과 용서와 너그러움을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찬송을 마지막에 하려고 그래요 찬송가 109장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와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기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기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님께 행한 또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 억울함을 받아들이기를 마다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비록 때론 억울한 일 본전 생각난 일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용납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가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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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